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Q 불가능할 겁니다. 초팔이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녀는 세포가 굉장히 큰 이상한 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로스 홀몬이라고 하는 것의 작용인 거지 오글룩렉의 작용은 아닙니다. 지금 제 슬라이드 띄울 수 있나요? 없으면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 표에 보면 적혈구에 이렇게 적혈구 있고 그 다음에 항체가 있고 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체가 어떠한 항체가 자기 몸에 있느냐라고 해 그것이 이제 A형이라면요. A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 여기 있군요. 저기 혈장의 항체라고 보이십니까? 중간에 저 항체가 그룹 AB형, 그러니까 AB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혈액이 들어가도 항체 반응을 안 일으킵니다. 하지만 A형은 아무거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O형은 항체 A에 대한 항체도 갖고 있고 항체 B형에 대한 항체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혈액형을 A형, B형 들어가면 안 돼요. 항체 항원 반응을 일으키니까. 하지만 자기 혈액형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O형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불쌍한 건 아니군요. 하여간에 그렇고 AB형이 사실 그렇잖아요. 혈액형 갖고 성격 따질 때 지금 AB형이 좀 유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간 전 AB형 아닙니다. 아무튼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만 조금만 이어서 그러면 혈액형하고 성격하고는 관련이 혈액형하고 성격이요? 당하고는 상관없을까요? 뭐 일본에서 그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로요. 네, 네, 네. 네, 제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열변을 토했는데 그 사람 혈액형을 제가 알거든요. 아 여기까지도? AB였어요? 네, 뭐. 저는 그거 신뢰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저 O형이기 때문에. 어떤 분의 말씀을 도와낸지. O형만 신뢰하십시오. 교수님 혈액형이. O형. 아까 글라이코믹스 말씀해 주셨죠? 아까 O-mix라고 할 때는 O-m, 우리가 뭐 글라이콤, 진옴, 진옴 얘기 들어보셨죠. 진옴, 트랜스크립톰, O-m 자가 붙는 거는 전체를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RNA를 하나만 보지 않고 어떤 세포 내의 전체의 MRNA를 들여다본다. 그럴 때 우리가 트랜스크립톰, 단백질 전체를 들여다본다. 그럴 때는 프로테옴, 그렇죠? 그러면 진옴은 전체의 유전자들을, 전체로 보니까 진옴이죠. 그래서 그러한 O-m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게 믹스가 됩니다. 그래서 O-mix라고 할 때는 진옴, 트랜스크립톰 믹스, 프로테옴 믹스, 글라이코 믹스 전체적으로 생포 내에 있는 바이오 모륙큐를 연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O-mix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인체 지도 얘기 나왔는데 그 진옴, 인간의 진옴을 우리가 인체 지도라고 하는데 그런 O-mix들은 대부분 진옴, 유전체의 정보를 토대로 합니다. 이러한 유전자가 있어서 이런 유전자에서 MRNA가 만들어지고 M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유전체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런 O-mix 연구가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O-mix의 정보는 대부분 진옴, 믹스를 시작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시스템스 바이올러지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할 때 시스템스, S가 들어가는데요. 시스템스 바이올러지라는 것은 예전에는 저희가 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 하나만 보거나 MRNA 하나만 보거나 그랬는데 세포라는 그런 현상이, 세포가 지니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야지만 우리가 아는 생리현상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스 바이올러지는 우리 세포를 시스템스, 시스템 레벨에서 전체로 들여다보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O-mix의 데이터가 필요로 한 겁니다. 여기 목이 되게 많아서 잠깐만요. 제가 아까 인체지도라고 해서 전 새로운 건 줄 알았더니 인체지도가 진옴 지도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읽어본 기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간의 종양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 종양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 세포와 어떤 신경계의 뉴런까지 포함을 해서 이 종양이 어떤 때에 어떤 증상을 일으키고 있을 때 어떤 세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신경세포에서는 어떤 신호를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레벨에서의 인체지도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잠깐만 제가 꿈을 그래서 우리가 단세포만 볼 때는 세포 하나가 시스템스의 대상이 되지만 지금 학생이 이야기한 대로 인간은 다세포 생명체잖아요. 사실은 다세포가 또 뭐여서 기관이 되고 그래서 시스템스 바이로지를 인간 측면에서 볼 때는 세포 간의 인터랙션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관 간의 아까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런 소기관 간의 간세포라든지 더 나가서는 내 기관까지 전체를 다 시스템스로 봐야만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체에 따라서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믹스를 공부를 하고 오믹스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시스템스 바이올러지로 가는데 시스템스 바이올러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아이디얼한 그러한 식물도 만들어낼 수 있고 미생물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없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 어떻게 보면 거기로 가는 하나의 그런 어떤 툴이라고도 볼 수 있죠.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좀 더디게 할 수는 있어도 그걸 치료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진짜 접근하게 그게 된다면 루프스도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제1형 당뇨병도 없어졌을 것이고 이런 뉴마티즘 같은 것도 없어졌을 것이고 하지만 아직도 사실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항체를 연구하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의 팩터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끔 어려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자가 면역 질환의 어떤 팩터를 홀딩하고 그걸 잘 잡아줘서 그 질환 증상이 안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안티젠 안티바디 그런 인트랙션 그것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체 치료제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는데 진짜 조진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가 면역 질환 자체가 어떤 질병인지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 몸에 있는 원래 정상적인 세포나 조직을 외부에서 침입한 것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면역 시스템이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제1형 당뇨병은 최장의 랑겔한스 섬의 베타 세포를 그 인슐린 만드는 데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면역 시스템이 그래서 인슐린을 못 만들게 하는 것 그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까 말씀하신 루프스 이런 것도 자가 면역 질환인데 아직은 생물학 기술로도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도 만노스 당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팩터 아니겠어요? 그건 잘 모르세요? 잘 몰라요. 그래서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도 자가 면역 질환의 굉장히 중요한 게 당의 그런 어떤 형태 그런 거에 따라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게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강연 중에서도 이상한 당을 만들어가지고 세포 외박으로 이렇게 낼 때 그게 이상한 외부 물질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백질에 관련된 자가 면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당 생물학자들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자가 면역은 단단백질이 아닌 다른 단백질이 변형이 돼서 우리 생체 내에서 변형된 단백질이니까 이상한 단백질이네 외래 단백질이네 하고 착각해서 그런 자가 면역증이 일어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떠한 게 요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치료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복잡합니다.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전문 분야 하신잖아요. 네네네. 사실 제가 암 중에서도 대장암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암 세포 중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그런 어떤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게 당단백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암 세포, 대장암 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엄청나게 발현을 하게 됩니다. 고안티제닉 단백질을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식물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식물이 그걸 엄청나게 만들어내게 해서 그것을 주사제로 쓰게 되거든요.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암은 내 몸에 있는 건데 왜 암으로 변하는가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보통 정상 세포에서는 발현이 많이 안 되는 단백질인데 암 세포에서는 엄청나게 발현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것을 잘 모디파이해서 변형을 시켜서 안티젠, 즉 백신화 시켜서 응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백신화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궁금했을 때는 백신은 예방을 하는 거고 혈청과 같은 건 항체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이 치료라고 들어서 지금 암 백신이라는 걸 들었을 때는 예방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예방 백신으로도 쓸 수도 있고요. 치료용 백신으로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 하면 그 백신 주사를 찔러넣게 되면 항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혈류 내에 항체가 많이 돌아다니면 암이 있는 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암을 죽이게 합니다. 즉 항체는 굉장히 그런 어떤 세포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기를 유도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암을 죽일 수 있는 스페시픽하게 굉장히 특이적으로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많이 만들어내게끔 하는 게 백신이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질문해도 되나요? 고기성 교수님한테?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 저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암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암세포에 있는 특이한 항원을 갖고 항체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아니 자기 여기 몸에 있는데 그거는 항체를 만드는데 부족한가요? 그러면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공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휙 지나갔는데요. 그거를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뮈노세라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면역치료제? 면역치료법이 사실은 굉장히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암치료용 항체 그런데 그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암이 생겼다고 해서 이걸 갑자기 우리 인체 내에서 아 이게 외부 물질이구나 라고 해서 항체를 엄청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특히 식물체나 아니면 동물세포를 이용을 해서 항암 활성을 갖는 항체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거의 밀리그램 단위 가끔씩은 한 100mg 1g 정도 매달 투여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면역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반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정종경 선생님이 에너지를 얘기하실 때 해당 작용 그 다음에 TCA 사이클 그런 걸 강의하시게 되면 그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중간산물이 나와서 뭐 필요한 아미노산을 거기서 만들기도 하고 아미노산이 이게 많으면 거기서 뽑아갖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당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몸에서 몸에 받아들이면 그 포도당이 다른 당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글룩렉은요 포도당이 들어오면 포도당이 들어온 것의 97%는 해당 작용을 거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고요. 한 3% 정도가 UDP 글룩렉 이라고 하는 활성화된 당으로 만듭니다. UDP 글룩렉 로부터 그 글룩렉 이 떨어져서 단백질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맞기도 하고 조금 이상하게 곡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UDP 글룩렉 이 바로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진 거고요. 그 만들어진 UDP 글룩렉 로부터 글룩렉 이 효소에 의해 단백질에 붙는 거니까 학생이 판단하십시오. 어떻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변해서 된 거냐 변한 건가 그냥 가다 그 패스웨이에 그냥 들어간 거다 라고 말하는 게 제일 딱 맞네요. 아까 저기 제가 강연하면서 질문 요건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슬슬 힌트를 드렸는데 아무도 안 하셨어요. 제가 아까 엿당은 설탕보다 훨씬 단맛이 덜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파탐 굉장히 달고 이런 게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이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모르는 건가요? 여기서 혼자 모르시는 거예요. 자 아시죠? 우리가 뭘 먹을 때 혓바닥 끝을 씁니다. 그죠? 이게 단가 안 단가 그게 혓바닥 끝에 뭐가 있냐면 미래라고 맛을 단맛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 수용체에 설탕과 같은 구조가 딱 앉았을 때 단맛을 느끼는 거예요. 엿당은 거기 수용체랑 결합하는 그 능력이 조금 떨어진 거고요. 아스파탐 이라고 하는 것은 설탕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사카린도 훨씬 더 강하게 붙어서 단맛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녹말은 아예 붙지 않는 녹말은 안 달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